경주리 14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좋은 출발 유현명 기수의 1번마 로열 임브레이스 초반 선두입니다. 바깥쪽 2위에는 김용근 기수의 5번마 나이트 무브스 2위 3위는 8번마 김도현 기수의 운오자칼 바깥쪽 자리 잡았습니다. 1번 5번 8번 안쪽에 2마리 4번마 2000기수의 베스트 레코드와 양양남 기수의 3번마 강한 여자가 안쪽과 한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두 안쪽에 1번마 유현명 기수의 로열 임브레이스 바깥쪽 김용근 기수의 5번마 나이트 무브스 2마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3코너 접어듭니다. 선두 유현명 기수의 1번마 로열 임브레이스 거리차는 1마 신정도 바깥쪽 2위는 5번마 나이트 무브스 한 가운데로 8번마 김도현 기수의 운오자칼 거리차 좁히면서 4위에서 2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1번 8번 5번 안쪽에 3번마 양양남 기수의 강한 여자도 선두권입니다. 유현명 기수의 1번마 로열 임브레이스 계속해서 1마 신에서 2마 신정도 앞서면서 4코너에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추격하는 8번마 8번마 김동현 기수의 바깥쪽 운오자칼 안쪽에 3번마 양양남 기수의 강한 여자 2마리가 맞섭니다. 1번 3번 8번 3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유현명 기수의 1번마 로열 임브레이스 직선주로 해서 약 2마 신정도 앞서나고 있습니다. 뒤를 추격하는 양양남 기수의 3번마 강한 여자와 바깥쪽 8번마 김동현 기수의 운오자칼 1번 3번 8번 3마리가 앞선 가운데 중위권에서 순식간에 치고 나오는 최기중 기수의 9번마 시크릿 위스퍼가 직선주로 2위 추격합니다. 선두는 유현명 기수의 1번마 로열 임브레이스 바깥쪽 격차를 좁혀오는 최기중 기수의 9번마 시크릿 위스퍼 거리차는 1마 신까지 좁혀집니다. 바깥쪽에 최기중 기수의 9번마 시크릿 위스퍼 역전에 성공합니다. 9번마 시크릿 위스퍼 9번 1번 6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400m 제8경주였습니다. 결승선 전방 200m 지점까지만 해도 3위권에 순위권에 없었던 9번마 최기중 기수의 시크릿 위스퍼가 결승선 전방 200m 지점부터 추입에 나서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결승선 전방 300m 지점까지 구축을 지점한 부품에 공구를 의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결승선 전방 100m 지점까지는 최대한 정밖으로far 발급하며 개수 Fate의 9번 시크릿 위스퍼에 서서 기름세는 기숨을 지점까지 구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승선은 기숨을 지점하여 기숨을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여서